국제연합의 주요기관이 나오고 있는데요. A가 임무를 수행하는 동안 B는 A 요청이 없이는 권고를 하지 않는다. 모든 회원국으로 구성된 B, 총회, B가 총회라는 걸 알 수가 있죠. 사법기관 C, 국제사법재판소죠. 아, 그러면 A가 안전보장이사회라는 걸 알 수가 있네요. 그렇다고 했을 때 1번 B, 총회에서 모든 상황은 상임이사국의 동의투표를 포함한 9기사국 이상의 찬성투표로 결정한다. 총회에서는 이렇게 하지 않고 모든 국가가 한 표씩 조건평등의 원칙에 따라 투표하죠. 2번, 일반적 권익이 법적 확실을 얻은 국제규범, 국제관세법이죠. 성문화가 되어야만, 국제관세법이라는 책이 나와야지만 그 재판소의 재판규범이 될 수 있다는 건 옳지 않죠. 관세법이라는 것 자체가 우리가 어떤 규범이 있다고 모두가 믿게 된 경우에요. 아, 그러면 이 규범이 실제 문서, 성문, 글자로 존재하지 않더라도 이게 있다는 거죠. 그게 바로 관세법이다. 3번, 법적 분쟁의 이해관계에 있더라도 개인은 당사자가 될 수 없다. 그렇죠. 국가만이 재판, 당사자가 될 수 있어요. 국제평화의 안보에 관한 1차적 책임은 안전보장이사회에 있죠. 그리고 군사적 제재조치 등 이런 큰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권한도 안전보장이사회에 있어요. 주권평등의 원칙은 안전보장이사회가 아니라 비, 총회에서 이런 원칙이 적용이 되죠. 오는 걸 고르면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. 주 stretcher의 장소로도 안전보장이사회에 오른쪽 책임은 안전보장이사회에 있게 되겠습니다. 그 중最에서는 소형의 권한을 holder까지 carte Bob esa 과정과의 closelle,